한글자막 by 김주현 왜요? 쟤는 박수 한 번 쳤잖아? 네, 외치는 거예요 꿈꿨어요? 꿈꿨어요? 슬레이트 한 번 쳐달라고 해서 바꾸고 있어요? 슬레이트 한 번? 하나, 둘, 셋 네, 됐습니다 쳤는데?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안 하고서 어, 얘 시나 수술해야겠네 네, 바로 앞에 있어요 어, 있어, 있어? 오, 야 독터야! 독터야! 아이고, 우리 방두 안전하다 안전하다 당당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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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기가 막힌 선이네, 그렇지? 네 그야말로 정말 원래 이렇게 옆에 있었는데 다 깎였나 봐 이렇게 이렇게? 이게 막 파도 태풍 파도 뭐지 뭐지 어, 저 갈매기 봐 이야 이야 어, 여기 독터 경비도 숙소인가 봐요 와 저 뒤에 바위 봐봐요 와 와 바위도 엄청 두 개 그리고 독터가 이 섬과 이 섬 두 개 있잖아 아, 여기 있고, 여기 여기도 있잖아 그래서 두 개 사이에 또 작은 성 저쪽도, 저쪽도 있는데 아, 제발 안되겠다 천수해라 강돌